안녕하세요. 빠르고 확신한 토이스피킹 마리아쌤입니다. 이제 토이스피킹의 마지막 파트, 파트 6 파트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해야 돼요. 나는 의견을 말할 줄 잘 모른데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만들어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잘 나오는 직장생활, 그 중에서도 가장 잘 나오는 협동심 관련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파트 6가 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을 해야 되는데요. 질문은 화면에 나옵니다. 화면에 질문을 보시고 30초간 준비를 하시고 1분간 답변을 하시게 됩니다. 30초간 적으면서 준비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채점관이 여러분의 답변을 들을 때 채점하는 그 포인트는요. 발음이 역시나 또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잘 알아듣게 표현하고 있는가, 어휘 사용은 괜찮은가, 기본 문법, 문형을 잘 잡고 있는가, 그 다음에 묻는 말에 맞는, 관련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레벨 6은요. 130점에서 150점입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은 자신의 의견을 얘기했다. 자, 여러분 첫 문장은 꼭 내뱉을 수 있어야 됩니다. 동의한다, 반대한다, 장점 있다, 단점 있다, 이렇게.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 토이스피킹은요. 문제가 화면에 다 나와요. 이렇게 보면서 읽어내시면 되세요. 표명했지만 충분히 전개하지 못했다. 자, 여러분 뒷받침하는 내용이 그렇게 엄청 알차고, 엄청 발음이 좋고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 뒷받침하는 글만한 근거가 약간은 부족하다.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부족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의미 이해는 가능하지만, 명확하지 못한 구문들이 있다. 문법적인 실수가 있다. 이렇게 되세요. 이게 레벨 6입니다. 자, 그러면 레벨 7은요. 160에서 180점인데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자신의 선택을 분명하게 얘기했고, 적절한 이유를 들었다. 이유가 적절하다. 예시도 적절하다. 이렇게 나오겠고요. 설명이 조금 부족하고, 약간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논리적으로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사소한 실수가 있지만, 이게 포인트죠. 전반적으로 이해하기에 무리가 없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매끄러운 포인트다. 답변이다. 약간 중간중간, 저처럼 지금 약간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매끄러운 편이다. 이게 레벨 7 받는 학생들의 답변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은요. 협동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제가 키워드를 몇 가지 알려드리고 가볼게요. 직장 생활에서 사무실도 같이 쓰는 게 좋으냐, 혼자 쓰는 게 좋으냐, 재택근무를 하는 게 좋으냐, 회사 나가서 다른 사람과 부딪히면서 일을 하는 게 좋으냐, 독립적으로 일을 하는 게 좋으냐, 팀으로 같이 일을 하는 게 좋으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협동심이 좋다. 같이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재택근무보다는 사무실에 나가서, 그것도 사무실도 혼자 쓰는 거 말고 같이, 책상도 같이 공유하는 거,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일을 하는 것보다는 팀 안에서 같이 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잡으시면 웬만한 질문 나왔을 때 이거 가지고 답변을 다 하실 수도 있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썻는 표현들을 말씀드리면요. 쉽게 여러분들이 떠올리실 수 있게 매 콤보마다 스피킹 압 이거 썼어요. 스피킹 압 뭐뭐에 관해 얘기하자면 자기가 어떤 화제를 꺼낼 때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협동심이 좋으면 어때요? 내가 뭔가 모를 때,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죠. 도움을 요청하다, ask for help.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이런 분위기가 되면 동기 부여도 되겠죠? get motivated. 그 다음에 그거는요, 보다 생산성을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increase productivity. 이렇게 한번 잡아 봤고요. 자, 레벨 7에 160에서 180을 원하는 친구들은 여기에다 예시를 넣을 건데요. 본인의 인턴십 예시, 본인의 알바 생활 예시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나도 과거에 이렇게 이렇게 미숙한 적 있었다. 뭔가 못한 적 있었는데 동료에 같이 일하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 이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이렇게 좀 가시는 거거든요. 그때 쓸 표현이 back then, 그 시절에는 inexperienced, 뭔가 제가 미숙했었습니다. 경험이 많이 없었습니다. immature, 이런 표현도 괜찮아요. 또는 그냥 경험이 없었다. I didn't have much experience in working. 이것도 괜찮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랬지만 거기서 이제 매니저님이 굉장히 나한테 step by step, step, 발자국이죠. 한 발짝, 한 발짝,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내 눈높이에 맞춰서 처음 일을 한 나의 눈높이에 맞춰서 되게 차근차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실수를 했더라도 으이그, 이렇게 point a finger at someone. 누구를, 야, 너 그것도 못해? 너 왜 틀렸어? 라고 하지 않았어요. blame 하다는 거거든요. 비난하지 않고, even, 심지어 encouraged. 괜찮아, 첫날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제 고무시켜 주셔가지고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시죠. Think about a job that you're familiar with. 여러분이 익숙한 직업군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Do you think working independently is an important factor for that job? 그 직업에 있어서 working independently, 독립적으로 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까? 물어봤어요. Support your opinion with specific ideas and examples. 자,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이유나 예시를 들면서 의견을 뒷받침해 주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하고 30초의 준비 시간 주고 1분의 말하기 시간, 녹음 시간을 주는 거죠. 자, 그러면 목표 레벨별로 모범다방 공개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레벨 6을 원한다 하시면은 이렇게. 그래서 왕기초 분들은 한 이쯤 되면 좀 많이 지쳐하세요. 아휴, 안 해. 내가 무슨 단기간의 영어야.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것만 하면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분 답변인데 거의 3, 40초 안에 끝날 수 있게 해드려요. 그래도 레벨 6은 나오게끔 만들어드려요. 자, 지금 여기서 물어본 게 독립적으로 일하는 게 어떤 직업에서 중요한 요소냐. 저희 준비한 협동심을 넣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데 자, 토이 스피킹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은 바로 화면에 나온 질문을 큰 소리로 읽는 겁니다. 그래서 No, I don't think working independently is an important factor for that job. 아니요. 그 독립적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I have some reasons to support my opinion. 이거를 그대로 갖다 쓰시면 돼요. 보시면서 아, 제가 그렇게 제 생각을 뒷받침할 의견이 있죠. Speaking of working a job. 자, 일하는 거에 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팀워크 is the most important. 팀워크이, 협동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If there is a great teamwork. 굉장히 멋진 팀워크이 있다면 I can ask for help. 제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Whenever I'm in trouble. 제가 공경에 처했을 때마다요. 위험에 처했을 때마다 뭔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 can get motivated. 제가 나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동기부여가 될 것 같고요. And it'll increase productivity. 생산성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Therefore, 마무리. 그러므로 I don't think working independently is an important factor for that job. 직업에 있어서 독립적이라는 게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I think으로 이제 긍정, 부정 시작하실 때요. 긍정문은 I think 대절 이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부정은 I don't think 대절 이하 평소문 이렇게 가세요. 되시겠죠? 영어가 I think working independently isn't an important factor. 이렇게 하진 않아요. 영어는 결론을 먼저 얘기합니다. That is라고 생각합니다. That is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니까요. 이 구조도 한번 잘 보시고 이 정도만 똑똑하게 1분 안에 내뱉해도 점수가 나와요. 가장 최근에 또 제 수업을 듣고 학생이 후기를 또 멋지게 남겨주셨는데요. 레벨 6에 150점이 나왔어요. 파트 6를 풀었는데 이게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의 결과는 레벨 6, 150점이었습니다. 이렇게 뿌듯하고 스스로도 뿌듯하고 저도 굉장히 대견한 그런 후기를 주셔가지고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만 얘기해도 좋은 점수가 나옵니다. 단, 그렇죠. 당연히 이것만 점수가 이렇게 나온다. 총점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앞에서 크게 안 망쳤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앞에서 답 거의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런데 이것만 얘기하고 6이 나오나? 그렇진 않습니다. 점 파트다. 골고루 공부를 해주셔야 되되 공부 양을 제가 줄여드리는 게 제가 하는 일이니까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거죠. 자, 잔소리 그만하고 자, 레벨 7 보겠습니다. 자, 고득점을 받고 싶다라면 뭐가 들어가냐면 이렇게 있었던 일이 들어가요. 되시겠죠? 저거 한번 볼게요. 일단은 주장을 먼저 넣으시고요. No, I don't think working independently is an important factor for that job. 제가 이유도 있고요. 전 예시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I have some reasons and examples to support my opinion. Speaking of working a job, 직업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팀워크 is the most important. 팀워크이 가장 중요합니다. If there is great teamwork, 뛰어난 팀워크가 있다면 I can ask for help whenever I'm in trouble. 제가 좀 어려움을 처할 때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죠. For example, I worked as a part-timer at Starbucks 5 years ago.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있었던 가게 이름, 여러분 조금씩 파트타임 해보신 어떤 가게나 아니면 인턴십 했던 것을 조금 예시를 구체적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들으시는데 그 장소와 시간, 본인이 맡았던 업무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Back then, 그 당시에 I was inexperienced. 제가 굉장히 미숙했어요. 일적으로요. 되게 경험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However, the manager named Maria, 마리아는 이름의 매니저님께서 gave me a demonstration step-by-step 또는 gave me a step-by-step demonstration 나에게 차근차근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요거하고 그 다음 요렇게 하고 그 다음 요렇게 하면 되게 차근차근 잘 알려줬다. One day, 근데 하루는요. 하고 에피소드 두 채로 들어가는 거예요. I forgot how to make a customer's order. 고객님 뭐 주세요. 음료 주문했는데 어? 그걸 만드는 방법을 까먹은 거예요. 어? 그거 뭐 만드는 거더라? 이렇게. 그래서 the manager didn't point finger at me. 매니저님 그거 어떻게 만드는 거죠? 라고 제가 까먹었는데 했을 때 으이구 이렇게 비난하지 않았고요. 이런 어휘들이 여러분이 굉장히 자연스럽다. 난 언제든 내뱉을 수 있다. 사실은 연습을 해간 거지만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나를 비난하지 않았고 and he even encouraged me. 오히려 나를 다독여주셨습니다. I could get motivated. 저는 동기부여가 됐고요. and I worked harder. 저는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독립 쪽이라는 거 아니라고 봅니다. Therefore, I don't think working independently is an important factor for that job 하고 한 번 더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레벨 7을 원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주장, 이유, 기승전결이 있는 약간의 에피소드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그 일화를 보여주는 그런 스토리텔링 들어가고 마무리까지 들어가면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득점 받을 수 있는 팁 그대로 다 보여드렸고요. 빠르고 확실한 토이스피킹 Part 6 그 중에서 잘 나오는 비즈니스 그 중에서도 협동심 관련해서 이번 시간 알아봤습니다. 자, 그 스크립 연습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재생하게 하시면서 많이 한 번 읽어보시고요.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다음 촬영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또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